야아아아 후후후후후 호호호호 그래도 지금 의료구역에 왔어요 통신시설을 제외할수 있어요? 듣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네요 아폴로의 원자별이가 옳은 상태로 돌아갔고 외부통신시설을 다시 당받았어요 심영사진? 정력사진이 아니고 정령 공마전의 정령 사진이죠 정령 정력 사진은 아니요 하지만 근처에 정제 있어요 응급시설로 가세요 단거리 셔틀이긴 하지만 그걸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호러게임 맞는데 호러방송 맞아요 저쪽으로 쭉 달려가면 되겠어요 종합검진실 방향 쭉 다녀가자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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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버리겠어 깨버리겠어 귀두충들의 머리 부셔버리겠어 알을 터뜨리겠어 그것만이 내 세상 DTA가 내일 올 거예요 오늘 저는 DTA를 야 이 친구만 이러지 말아 아 얍삽하게 용접하고 있는데 용접이 아니라 떼어내고 있는데 이러면 단거리 구급 셔틀을 찾아서 도망쳐라 끝날 분위기죠 아무래도 단거리 구급 셔틀이면 도망치는거지 뭐 유지 공포야 호러야 이 게임은 나는 예능 나는 예능 따위 아니야 예능 돈 받고 해야지 니는 돈도 안 내잖아 돈 내란 말이야 예능을 보고 싶으면 어 멀리 있군요 자 이제 후반이니까 탈출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공마전 TV에 유튜브 광고 클리 죽지도 않아 삼용이 자식은 광고를 하루에 10번씩만 클릭해줬어도 저는 벌써 달러를 몇 달러를 벌었을까요 네? 정말 화가 난다 화가 유튜브 클릭을 하란 말이야 동영상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게임 한편만 봐 아니 한편이라 하나만 넘어갔습니다 구급 셔틀을 찾으세요 튀면 되는 겁니다 튀면 되는 거야 단말기로 발사를 확인했어요 멀러가 이미 셔틀 중 하나를 웨인치가 여기를 제대로 바라보는 거야 났어 자식들이 심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침 안 떨어지죠 침이 떨어지면 망하니까 못 간다고 왜 못 가 나 좀 가게 해줘 이거 왜 불이 타있어 야아이씨 없어 없어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이 환장하겠네 에어리언에 콤보 맞는 수가 있는데 총 쏘면 또 쫓아오고 아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올 거예요 데뷔합시다 온다고 안 오네 폭소리들었지만 안 오네요 에어리언이 변덕이 좀 심하다 심각 피라니마 갑수도 그니까 이 지도를요 재활용을 잘 해놨어요 갔다가 갔다가 저번에 가봤던 곳을 또 가볼 수 있게 해놨는데 재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버드미사일 버드미사일을 쏘게 해줘 한방만 쏘고 싶어 버드미사일을 박아주겠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나 버드미사일 갔네 그러니까 한방에 죽으네 생각해보니 그런데요 맞는데 버드미사일이 잠깐만 저장 좀 하려고 그랬어 그냥 갈래 에이씨 더러워 에어리언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엉덩이엔 버드미사일이 저장을 못하겠네 여기가 마 제대로 온건가 뒤에 있다네 멀리 있습니다 그래도 접속장치에 전력이 또 부족해 전력이 맨날 부족해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말은 쉽지 맨날 부족해가지고 전력이 접속 튜너를 3단계로 향상시키세요 말은 쉽지 돼지들 3단계로 향상을 어떻게 시킵니까 네? 진식불가 어! 총광탄 레벨3 접속 튜너를 3단계로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발전실로 가볼까? 발전실에선 안될거 아니야 가보죠 이응피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아닌데! 아닌데! 조작을 하자 위험해 이건 조작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아 일단 저쪽은 걸시기assembped 지금 저장은 했구요 저걸 레벨3 올리 지도자체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달려도 모를거에요 여기 안에서 뭘 하란 말입니까 정말 7을 튜너를 3으로 올리라는데 오늘 깰 수 있을까 에어리언 둥지는 갔다왔어요 어 여기있다 레벨 업 있었구나 참 무가치하게 생겨서 튜너를 3단계로 상승 오늘 해킹하여 셔드렛 야 이거 프로팔리 아유 정말 짜증나네 아니 부작인건 알겠어 알겠는데 도덕을 지켜야지 아니 에어리언 그것도 알라쿠 있는데 가가지고 엉덩이에다 토치 쏘면 좋아하겠어 엉덩이에 버드 미사일을 막 알까고 있는데 쏘면 좋아하겠냐고 자 앞에는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그냥 버튼 누르면 돼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요 무급력 셔틀을 발사 도망칠 수 있는건가 리플리 가는건가 셔틀 에어리언 아이셔틀이 된건 아니겠지 셔틀 에어리언 아이셔틀이 된건 아니겠지 이제 보니 그 동양여자애는 어떻게 됐대 동양여자애가 지금 숙주가 돼가지고 동양 그 여자애가 리플리가 의약품을 갖다 줬잖아요 치료품을 리카르도 들려요? 칸시니어 리플리 통신범이 벗어나고 있어요 이 연결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어 여긴 뭐야 어디로 온거야 끊겼습니다 통신은 자 분위기가 안좋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 자 탈출한 줄 알았더니 분위기가 안좋은 곳에 아시네 아내시도라 맞어 아내시도라고 해요 분위기가 안좋아요 난장판이 돼있습니다 아내시도라? 온라인으로 복구하세요 아내시도라가 마지막판인거 같습니다 세바스토 폴에선 벗어난거 같아요 지금 그런거 아닙니까? 이따는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온거 같다 우린 지난 몇년간 쓰레기나 주우며 살아왔고 아내시도라 호는 인수지로 점점 고철덩이가 되었지 더이상 선원들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겠다 그러던 중 우리의 항해 기록을 찾아냈다 노스트로모라는 배에 있던 물건이다 노스트로호모... 호모... 호모가 아니야 노스트로호모가 아니야 죄송해요 발음이 잘못됐죠 노스트로호모의 잔해를 찾았나봐요 그렇다는건 리플리를 회수했단 얘긴데 그 신호를... 노스트로호모로... 아니 노스트로모호 아 발음이 어렵다 노스트로모호로 가는건가 그럼? 이게? 뭘로? 항공성 엔진 제대로 손바였어요 비밀번호를 바꿔야했어요 4510입니다 루이스 4510 4510 4510 기억하구요 그러니까 얘네 저걸로 돌아온거죠 원래 세바스토폴에 접안하려 했던 그 배를 타고 세바스토폴로 왔던 그거를 타고 온거죠 왜 못줍니 4510이었나요? 4510이었나요? 아차차차차차 아차차차차 노스트로모 호모 자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했잖아 했잖아 이게 또 하라고? 삐 더 삐 삐 어휴 귀찮아 야! 그런말 하지마 임마! 홍반전TV에는 어린 사람들도 온단 말이야 어디서 그런 망발을 말이야 입만 열면 망언이야 뭐하라고요 다 했잖아 내가 할 일 없잖아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고 있어요 어우 싸릇싸릇 몸이 떨려 접속진화사용 돌리고 어머나 뿅뿅 아아아아 뿅뿅 뿅 아아 뿅 뿅 뿅뿅뿅뿅 방사? 화염분사기 열렸다! 리카로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네시도라의 아네시도라 후에 기본 전력을 복구했어요. 문이 열렸을까 상의 풀도 좀 들어오게 아직 마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아네시도라? 아네시도라? 아냐 아네시도라? 마루 어디 있어요 마루? 마루가 좀 이상한 놈인가 봐. 전력을 복구해줘서 고맙네. 내일을 덜어줬군. 일시적으로 전력을 끌어올 필요가 있었지. 내가 고칠 게 몇 개 있었거든. 그게 뭔데? 몰로우를 쳤어. 내 승무원이 된 게 어때? 자리는 충분히 있는데. 몰로우가 저를 배신했어요. 제가 회사를 가져가야 할 외계생물에 대한 데이터를 보도준다고 했는데 그거! 야이씨! 둘 둘 둘 둘 둘 줘 가봅시다. 잠시 내 승무원이 된 게 어때? 충분히 자리가 있네. 그거, 이씨? 나 양아추 같으 새끼? 블랙벌로우가 저를 배신했어요. 제가 회사로 갔... 테일러! 테일러 짱! 무슨 소리야? 당신을 위해 준비한게 있다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뭘 준비했는지 더러운 자식 뭐였는지 몰라도 포스터에 달라붙었던 놈이 죽었다! 거미처럼 말라주고 있던걸 보면 세번스토폴에서 페이스허거와 접촉했던 기록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신고! 웨이츠다! 입학용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웨이츠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있었네요 이거 할 때 또 오는거 아니겠지 얍삽하게 더티하게 짜증나게 코드 확인되었습니다 유상 천하님 반갑습니다! 서시군요 현주를 내버릴라께 빨리 오란 말이야! 나쁜 자식들 삐용 혐의변이 일어난건 확실하구요 구해줬던 이쁜이가 아이 더덜덜 난 포스터를 살리려고 노력했어 모든 추측을 어기면서 세번스토폴에 그녀를 데려갔는데 멍청한 짓이었어 멍청했다고 당신은 그놈을 쓰러뜨릴 수 없으라 할 수 있는거 오조리 피하는거 모든 흔적을 없애야만 해 어떠한 단서라도 말이야 전염이 퍼진걸 막아야 인류가 두번 다시 그 괴물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왜냐면 왜냐면 놈들과 다시 접촉하는 순간이 놈들의 승리거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 회사는 절대 모를까 그 누구도 말이지 내가 허락하지 않을까 그러시던가요 아무튼 끝은 아닌거 같았지만 확실히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르구요 누르구요 눌렀습니다 적절하죠 열어봐 뭐죠 뭐가 떨어지고 있는거죠 기분이 안좋은데 자 아직까지는 어 공작감지기에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진 않아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어딜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멀로우를 찾으러 가는거였나요 멀로우 자식을 전장지점이다 기분이 적절한 기분 상쾌한 기분 상쾌한 기분 지하로 가는게 정석이겠다 에어리언의 정석 1. 지하로 가라 2. 화염방사기를 들어라 페이스허거에게 농락 당해라 능욕을 당해라 단말기를 이용하세요 이 톡토독톡 엔터 USCSS 노스트로모 추가보고 개인용 메세지 이 기록은 내 딸을 위해 남긴다 안녕 아만다 널 위해 녹음 중이라다 내가 언젠가 이걸 들을 수 있길 좋겠구나 지금 좀 문제가 생겼단다 내가 탄 배 그랬지 이거 시고니버 진짜 음성인가 사고가 발생했단다 얘야 그리고 그런거 같은데 목소리가 어떤 외계생물체를 찾았어 매우 위험한 녀석이었지 배를 폭파하는 것만 이 놈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목소리 같은 것 같은데 난 괜찮단다 이 구명정에 꼼짝없이 갇혀있지만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배를 파괴해야 했단다 그런 것 같아요 노스트로모 호를 폭파시켜야 했어 녀석과 함께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비유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지 널 보호해야 했단다 걱정 말이야 내가 걱정은 하지마 곧 만날 수 있을 거란다 내가 걱정은 하지마 곧 만날 수 있을 거란다 사랑한다 얘야 어머니가 남겼던 음성기록을 노스트로모 발음이 그런걸 어떻게 하니 발음상 그렇게 돼 아, 웃소사 자, 밤하다가 뚜껑이 열렸어요 분노한다 분노 화가 난다 화아 이제 이야기했지 멀로우는 거기 노스트로모가 착륙했던 그곳에 저거였죠 그곳에 기술자였죠 그럼 원자로가 빌어먹은 핵불탄이 될 거야 이 펜뿐만 아니라 청거장도 파괴될 거라고 그리고 괴물에 대한 모든 흔적도 사라지겠지 리플린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놈이 살아남게 놔둘 순 없어 그리고 회사에서 괴물을 사로잡고 내가 말 좀 들어봐 이럴 필요는 없잖아 멈춰 멈춰요 멀로우 당신 어머니가 말하는걸 들었잖아 그녀는 알고 있었어 어디 있었다면 당신이 당신 어머니가 발생한 괴물집 주소를 알게 되는걸 과연 원했을까 정거장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멀로우 가만히 있어 벅스는 살아남지 못했지 그녀는 내 아내였어 난 그녀를 사랑했는데 내가 죽인거다 맞춰야겠다 쩌똥 이 아이가 나쁜 아인가봐 오밤스에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가 이미 작동시켜버렸어 작동시켰다고요 테일러 제가 과부하를 멈출게요 나 좀 도와줘요 조정기로 가요 제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핵유감 시스템을 열어요 뭐라고요? 보조반전기를 작동하기 시킬 찾으실 필요해요 억수나 쓰여진 것을 찾아봐요 빠루빠루 역시 빠루 빠루빠루의 마법을 맡기 위해 핵유감 시스템을 끄시오 어떻게 꺼요? 불어가면 있나요? 수집 뭘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누구야? 보조발전기 충전 파이어 헛 잘하고 있어요 테일러 이제 유지 부수용 단말기에 접속해서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세요 알았죠? 오착했어요 거기 있을거에요 테일러 절 믿어요 뿌왕 그거에요 해킹 빨리하자 뿜뿜뿜뿜뿜 능력있는 여자 멋진 우리 아만다 여전사 여전사 리플리의 딸 상인하다 코드 확인됨 뿜뿜뿜 뭐하러 왜 폭발했죠? 이렇게 한다며 뭐하라고 이렇게 한다며 뭐하라고 오른쪽으로 털리고 털렸어 오 우와 요요요요요요요요 귀여우니 테일러 이리와봐 할 얘기가 있어 미래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지 엄마 피사 해냈군요 잠깐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G시스템 파손 전 시스템의 광범위한 연쇄붕개가 어우 진짜 뭘로 강제로 부업 과부할 일으켰어 배가 산산조각 날거에요 어! 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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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미 일로와봐 빨리 보앙 보앙 아 아파 안돼 다시 다시 안녕 테일러 난 살아야지 그래도 죽었지만 나는 살겠다 어차피 넌 내가 한번 사려준 목숨 아니니? 아 뜨거 어 다녀가 조치하려 괜찮아 아이패드도 없는 년 2170 아 떨어집니다 난 잡았지 강인한 여제 리플리엣 딸인데 아 뜨거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어 내 엉덩이가 타고 있어 자 빨리 가자 아나이씨 아아아아아아 바이야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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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트로 호모 아나이시도 가자 아나이시도를 탈출하자 난 다 탈출한 여자야 모두 탈출할수있어 헛뚜헛뚜헛뚜 가끔아 화방? 아이고야 화방? 그래 화방을 들고 하자 난 화방 든 여자야 능력 있는 화방 든 여자 금병 셔틀 벌써 끝인가요 이게? 더 메세지